0540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농우바이오입니다. 농우바이오 은 은 동사는 1990년 6월 종자 육종 및 육성연구에 대한 재반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원시의 본사를 두고 경기도 여주군 등의 6종 연구소와 지점을 설치 슬래시 운영하고 있음 주요 매출원은 고추, 수박, 무, 배추 등 각종 종자 매출이며 원예 및 수도용 상토 사업도 영위 중 국내 김제와 중국, 미국, 인도 등의 종자 연구 및 생산과 판매를 영위하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 8개사를 보유 중임. 기업 개요 대시 종자 육종 및 육성연구에 대한 재반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종자 및 상토를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4년 9월 농협 계열사로 편입, 국내외의 연구소 및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650여 품종의 종자를 생산 및 판매 중으로 업계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국내 종자 시장은 동사와 파만농, 사카타, 다나, 더기반, 코레곤 6개사가 전체 종자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종자 판매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친환경 농업시장 확대에 따른 아시아, 유럽 등으로의 종자 수출 증가와 상토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 등 영업의 수직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글로벌 식량 보호주의 확산으로 종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농우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143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농우바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41위입니다. 농우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1630,500의 순환주입니다. 농우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농우바이오의 퍼은 14.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5.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5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15,5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원, 68억원, 110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원, 70억원, 98억원입니다. 농후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0번지 89%이고 유보율은 2,979.0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 더하기 0.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7.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96-0.35%